천안입니다. 천안. 제가 지난 시간에 성장하는 곳을 가면 우리가 즐거운 일이 번다, 벌어진다 라고 해서 세종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도 함께 즐거워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부가 천안을 꼽았는데 천안 이렇게 을변점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천안 하면 우리가 호두를 생각을 하고 아니면 천안 삼거리를 생각을 하고 아니면 독립기념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두나 도로 삼거리, 교통 좋은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약간은 트렌드에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천안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천안이 지금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격변 어떻게 하고 있냐. 2011년에 57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얼마예요? 한 66만, 67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지역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천안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서 내가 기회라는 걸 포착을 해서 올바른 소유를 통해서 즐거워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은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도 100만 인구를 만들어보자 이런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천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역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대를 시청자님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이 이렇게나 성장을 하고 미래가 좋을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천안에서 계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기업이 있어요. 천안이 어떤 기업을 사랑을 하냐면 바로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따라가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신 분들은 부동산을 조금은 더 쉽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례가 삼성이 용인 땅 이런 화성에 있는 부동산을 엄청 사버립니다. 삼성이 인재개발원 있고 공과대학교 있고 전자서비스센터서부터 기흥호수 왼쪽에다가 일찍이 삼성이 자리를 텄단 말이에요. 자리를 트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탄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개발이 막 되면서. 두 번째는 삼성이 이 아산에 또 부동산을 많이 사둡니다. 아산에다가. 천안이랑 붙어있죠. 보통 그래서 천안 아산 그럽니다. 아산도 이제 온천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통해서 잘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산하면 삼성, 천안하면 삼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주변에 있는 이 농촌 대학, 농촌 이 라인들이 전부 다 도시 개발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서 농사 짓다가 아파트 생겨. 농사 짓다가 강남 건물 생겨. 그런 일들이 천안 아산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산도 삼성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천안에도 이렇게 넓은 부지에다가 열심히 땅을 사들여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바로 붙어있는 오른쪽에 시티자이, 레이크타운서부터 해가지고 이 편한 세상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천안에 있는 택지를 사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천안 사랑, 천안의 이 삼성 사랑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 삼성이 이 LCD 사업을 91년서부터 집약을 하게 되면서 1995년에 이런 천안 아산 라인의 공장 가동, LCD 공장 라인은 생산 라인을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됩니다. 즉, 90년대서부터 천안 아산에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버리니까 천안 아산에 누가 옵니까? 삼성맨들이 갔다 이거예요. 과거 울산이 현대가 엄청나게 개발을 했던 시절에 울산 지역의 소득 1위, 서울을 넘어선 그 1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도 전부 다 현대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편될 사람이 아니면 섹시 될 사람이 현대 다닌다 그러면 마구 갔어. 그런데 요즘에는 삼성 다닌다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천안이 이렇게 삼성을 푸느면서 LCD에서 명칭을 바꿨죠. 삼성 디스플레이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012년도 경 즈음에. 그래서 천안이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삼성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천안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는 배경이 됐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전에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이런 철도, 도로, 일본 국도 이렇게만 그냥 철도와 도로만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가게 되면서 이 오른쪽에는 또 서울 세종 이 도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도심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이런 도심. 그럼 이런 기존에 있는 도심에서 삼성이 들어왔고 기반을 닦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서울이 개발할 부동산이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천당 아래 분당이 생겼고 과천이 개발이 됐고 일상, 고향이 개발이 됐고 의정부, 양주, 옥정이 지금처럼 클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항상 이 커지는 확장할 때 올바르게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항상 이런 성가라든가 성환이라든가 전부 다 읍, 면, 리예요.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려가지고 토지 소유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어디를 갑니까? 이분들이 강남 복부인이 되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뭘 한다면? 도시가 커지고 확장하고 개발을 한다면. 그래서 삼성은 그 성장 동력으로서 천안이 커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동쪽에 보면 이런 동면이라든가 남쪽에 보면 이런 풍세라든가 풍세가 이 남쪽에 있습니다. 풍세면에 산업단지 제6산단이 들어가면서 도와지고 동쪽에는 동부바이오 제5산단 그리고 선거산단도 마찬가지고 성환도 그렇고 북부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면, 음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안의 목표는 뭐냐. 2024년까지 뭘 한다고 합니까? 산업단지를 9개에서 10개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냐? 1조 9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1조 9천억의 돈을 시청자님들 보신 분 있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2만 4천여 명 이상을 천안에 유치를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개발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사를 짓고 사람이 잘 가지 않았던 곳들이지만 이 지역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풍세는 풍세대로 오르고 동면은 동면대로 오르고 선거는 선거대로 오르고 성화는 성안대로 오르고 그래서 지금 천안의 부동산들이 오르게 되면서 이분들이 땅 좀 있다가 돈 벌어가지고 천안 거사, 서울 거사. 그럼 천안도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서울도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 자금이 회전이 될 때 토지 보상이 일어나고 자금이 회전이 될 때 부동산이 앞으로 오르기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제 과거의 호두과자가 아니라 의료, 그리고 바이오, 이런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천안에 지금 집중이 되고 유치가 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천안 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호두과자, 상거리, 이런 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서 지금 서울처럼, 경기도처럼 커지고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천안에 기회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삼성이 기반을 닦은지라 천안이 언제 10억이 올랐냐. 불당동에 보면 60평 이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때 2017년도에 처음으로 10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2017년도경에. 그럼 지금서부터 202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억짜리가 그냥 수두룩해요. 천안에 10억짜리가. 그러면 아파트나 주택, 이런 잘 지어놓은 아파트들은 이렇게 대부분 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버셔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아, 좀 그때 내가 재고 따지지 말고 이거라도 좀 찍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나.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야, 천안에 이런 북면, 동면 이런 라인에서 엄청나게 성환, 직산마 이런 라인들이 풍세까지 해가서 소성면. 이런 수신, 동면 라인들이 바깥쪽이 엄청나게 올랐구나. 그럼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좀 몇 평이라도 좀 사둘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앞으로도 좀 도모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안이 또 오를 수 있게 된 배경은 세종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세종에 좀 규제가 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 천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오신 분들이, 충청도 분들이 또 투자를 또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천안에서 이 KTX 라인 주변 있죠? 이 탕정면 있죠? 이런 부분은 좀 강세야. 그리고 뒤쪽에도 이 물가 주변이 있습니다. 이런 라인 부근에서 아파트 대장도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내가 이것들이 이제 너무 비싸서 올랐다고 한다면 다른 주변의 거, 내 돈에 맞는 거. 그러면 저 주변에서도 천안에서도 땅 부자가 많아요. 이 이런 수신 면이라든가 소정면, 풍세 라인이 산업단지 들어가면 돈 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내가 원하는 부동산? 어떤 부동산입니까? 역세권 부동산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럼 내가 백날, 천날 기다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야 돼요. 왜?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기회는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기회를 보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생 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라는 건 내가 밝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그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전주에서 반지앗방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사시다가 서울 올라오셨는데 시집을 서울남자를 만났어. 그런데 결혼을 사기 결혼을 한 거야. 돈이 많은 줄 아는데 없어. 그래서 신린동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애를 키우셔서 그런데 주변에 누구누구 엄마 청약 한 번 해봐 해서 청약이 된 거야. 그래서 또 이분이 평소에 베품을 잘하다 보니까 또 누가 누구누구 엄마 어디에 땅 좀 사봐 하니까 이게 엄청 잘 돼서 강남의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있고 지방 주변에는 개발하는 곳 주변에서 땅 하나 잘 사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런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조언 드리는 건 밝게 우리가 즐거운 만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이 많이 꼬여요. 그런데 막 눈에 쌍심지 키고서 막 이렇게 노려보는 사람은 이상한 날파리들만 붙어요. 그래서 제 조언은 천안에도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잘 돼서 올바른 소유를 해서 잘 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천안도 앞으로 성장하고 좋아지는 곳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천안하면 앞으로 호두가자 말고 천안하면 앞으로 삼성 때문에 성장하는 지역 교통이 더 좋아지는 지역 10억 넘은 지역 이렇게 좀 즐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